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간은요? 인간은 죽고 악마만 넘는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누구야? 니들 아들이 키웠는데 박민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다음에 누구 모습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놈이야 죽는 순간 이름 모두 특장인 거예요 어차피 쟤는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잘못해도 아무 상까지 없어 절대 믿지도 듣지도 마 다섯 두 가지 감사합니다.